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쏘마 두수푼입니다. 행정학 기출문제 매일 테스트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18년도 서울시 구분 문제고요. 문제를 봤더니 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위라는 정책의 유형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대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분규 재구성. 저는 이렇게 외워요. 로위는 분규를 재구성했다. 로위 분규 재구성.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러분들 외우는 방식을 다양하게 외우시면 되고 로위는 분규 재구성으로 구분했다. 그럼 구분하는 기준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강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사 방법 맞고요. 또 하나는 비용의 부담 주체. 여기가 틀렸습니다. 비용의 부담 주체가 아니고 행사 방법. 강제력을 행사했으면 어디까지 행사했니? 바로 적용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범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질문이 되겠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로위는 분규 재구성. 이거 하나 외우시고 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건 뭐다? 강제력이다. 강제력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행사하는 방법, 하나는 적용되는 범위. 강제력을 행사했으면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계속 기억해 주시고. 2번 문제.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고 했는데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외웠죠. 분경, 보호제,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이렇게 규제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 중에서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서비스 제공권을 주고, 혜택을 주고 대신에 활동을 규제한다. 이거는 보호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경쟁적 규제정책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 경쟁적 규제정책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특정 사람에게 독점권을 준다. 너무 좋겠죠. 독점권을 받았으니까. 대신에 독점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규제를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권을 주지만 규제에 들어간다. 이게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합니다. 3번, 또 로이가 나왔네요. 로이는 뚜루뚜루 가다가 맨 끝에 구성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로이의 정책은 분규제 구성, 구성정책이 있는 건 맞죠? 그럼 내용이 맞는지를 보면 되는데, 봤더니 정부나 정치체제에 있어서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한대요. 우리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대요. 또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구성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정책이죠. 상징정책, 태극기를 단다든지 올림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인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알몬드와 파웰이 주장했던 상징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이거 오래 나왔던 문제네요. 4번, 정책결정요인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노트를 한번 꺼내볼게요.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책결정요인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함수를 썼는데 정책은 이런 동그라미들한테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동그라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 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 할 사업 자, 그러면 정부가 하는 사업 정책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경제 돈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경제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러면 무조건 X인 거예요. 정책을 할 때는 무조건 돈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정치가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니 이걸 알고 싶은 게 바로 정책결정요인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치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두 팀이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로허 그 다음에 VS 누메콘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공부하신 분들이 알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도로허 도로허 누메콘 누메콘 이렇게 해서 허가 허위관계예요. 혼이 혼란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도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누드 매크론 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첫 번째 팀은 도로허 두 번째 팀은 누메콘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외웠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이제 우리가 허위관계가 뭐고 혼란관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허위관계라는 건 허위니까 가짜잖아요. 원래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게 허위관계고요. 혼란관계는 동그라미밖에 효과가 없었는데 이만큼 큰 동그라미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라는 거지. 나는 원래 효과가 한 10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100이나 되게 보이게 한대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허위관계가 뭔지 혼란관계가 뭔지를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여기도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종속변수는 누구냐면 정책입니다. 우리가 정책결정요인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가 아까 궁금한 거는 정치가 정책의 역량을 미칠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X는 이게 정치가 됩니다. X는 정치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죠. 여기 정의니까 여기도 정의다. 여기도 정의니까 정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위에 보시면 도로허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도로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Y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효과가 있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까 효과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처럼 보이게 한대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희한하게 개입하는 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새롭게 개입하는 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제3의 변수라고 하는데 이 제3의 변수가 X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Y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원래는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요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있게 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경제 돈이라는 거예요. 돈 바로 X와 Y를 여기 도로 허 허위관계 여기에서 X와 Y를 누메콘 혼란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허위 변수 혼란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는 분의 영상을 다시 한 번 돌려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럼 도슨 로빈슨 나왔죠? 그럼 제가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게 생각나야죠? 도 로 허 도로 허 그럼 허위 변수죠? 허위 변수는 아까 제가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보면 도슨과 로빈슨의 모형은 자 경제 돈이죠? 돈은 제3의 변수였죠? 그래서 제3의 변수가 정치와 정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리고 돈 때문에 정치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 그렇죠?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4번 잘 체크해 주세요 자 5번 자 정책 과정에 대해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 모형 자 봤더니 헌터라고 돼 있습니다 헌터는 두 문자 하나만 외우면 되죠 이거 엘리트 모형과 관련된 건데 전 요렇게 외웁니다 자 핸드폰 기변하는 게 현명하지 헌명지 요렇게 전 요렇게 외웠어요 핸드폰 기변을 하는 게 현명하지 현명지 요게 뭐냐면 여기가 헌터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명성 접근법 그리고 이 사람은 지역 차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이 지역은 애틀란타시죠 자 그럼 기변이 뭐냐면 여기는 연구한 사람들이 기업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잘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업가나 변호사 같은 잘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헌터가 이 사람들의 명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디 애틀란타시에서 자 그 문제를 보면 자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 그쵸 애틀란타시라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서 응집력도 강하고 동료 오식도 강하고 협력적인 엘리트들 엘리트들 맞죠 근데 무슨 엘리트예요 정치 엘리트가 아니고 기업과 변호사 이런 엘리트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엘리트란 말에서 틀린 거예요 뒤에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앞에 정치 엘리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헌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변하는 게 현명하지 이렇게 두 문자나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6번 가시면 자 무이사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 무이사결정 자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이라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이익 배분 상태 그쵸 나는 이만큼 먹고 넌 이만큼만 먹어 이런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 변동을 요구한다 아니죠 자기네들은 여기 많이 먹고 있는데 굳이 변동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와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 자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쵸 모든 이익집단들은 정부한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아니죠 다원주의는 정부는 소극적인 심판이라고 했어요 중립적인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고요 자 8번 정책 네트워크 자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자 제가 이슈 네트워크가 나오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개나 소나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구나 이슈 네트워크는 그냥 시장바닥처럼 개나 소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한된 행위자가 아니죠 개나 소나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경계의 개방성도 높죠 개방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개나 소나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15년도 9가지 9급인데요 봤더니 자 1종 오류라고 돼 있죠 자 1종 오류 제가 그 행정화 강의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1종 오류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동차 면허 딸 때 1종 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1종을 땄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게 1종 오류죠 그래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게 하는 게 1종 오류입니다 그럼 2종 오류는 반대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2종 오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문제가 되고요 아니죠 맞는 지문이죠 효과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으로 보이겠다 그게 맞는 지문이죠 10번 올림픽 월드컵 유치 같은 것들은 외부 집단이 주도한 외부 주도형이 아니고요 이건 동원형입니다 동원형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죠 우리가 올림픽 유치는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보일 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처음부터 국민들이 우리 올림픽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11번 내부 접근형은 정책 결정자 보통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에 접근하기 용이한 극소수의 외부 집단과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 정확하게 봤죠 우리 내부 접근형이라는 건 바로 여기 대통령한테 첫 번째로는 외부 집단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여기서 정책 담당자들이라는 건 대통령의 채측근이겠죠 채측근 그리고 극소수의 외부 집단이라고 하면 로비하는 사람들 로비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우리 무기 좀 사주세요 우리 무기 좀 사주세요 우리 탱크 좀 사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내부 접근형 은밀하게 추진되는 거죠 12번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다? 아니죠 대중의 지지가 높은 거죠 대중의 지지가 높으니까 공고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굳히기라고 합니다 굳히기 대중의 지지가 높을 때 아예 이 정책을 굳혀버리자 라고 해서 공고화형 굳히기형 이건 뒤에가 틀린 거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이슈 관심주기 무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슈가 있어요 뉴스만 틀어봐도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어떻든 이런 이슈 이런 이슈 수많은 뉴스거리가 있죠 이런 뉴스거리들은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나왔을 때는 다른 뉴스들이 다 묻혀버렸죠 왜? 세월호가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이렇게 이슈들끼리 경쟁한다는 게 여기 있는 이슈 관심주기 모형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별개가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개별 이슈들마다 생명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주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어떤 이슈는 생명주기가 짧고 어떤 거는 길다라는 거죠 틀린 질문이 됩니다 14번입니다 14번 크랜슨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출직 지도자들 선출직이라니까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장공해 같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봐보세요 공장공해라는 건 공장에서 대기오염 같은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했을 때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공장공해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 때 당연히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겠죠 웃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고 우는 사람은 바로 공장 사장이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장 한 명은 이 정책 죽어라 반대하겠죠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국민 대다수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니까 잠을 자요 그래서 잠자는 국민과 열심히 싸우는 사장 그럼 당연히 이 정치인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 편을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 편은 국민들 편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감하게 반응한다가 틀렸죠 틀린 질문이고 마지막 15번 라스웰의 정책지향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반대로 필요한 지식도 있겠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규범적이고 초방적 지식이라는 건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 처방적이라는 게 처방전 우리 약국에 가면 처방전이 필요하죠 그 처방전과 관련된 게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고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들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부터 15번까지 좀 자세하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또 모르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